노자의 노덕경이라는 책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? 거기 보면 아주 흥미로운 유형화를 시켜놓은 게 있어요.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부지유지라고 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. 그다음은 애지. 인기가 좋습니다. 백성들이 사랑합니다. 세 번째는 외지합니다. 두려워해요. 저 사람을 무서워서 따르는 거죠. 제일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? 모지입니다. 아니 저게 우리 왕이라니 하면서 모욕감을 느끼는 게 제일 밑이라고 노자가 분류를 해요. 모질이군요 모질이. 모질이라고 그러나요. 그런데 연산군은 이런 착각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. 왕의 권력을 강화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다.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좀 잘못이 있었던 게 아닌가. 우리도 흔히 왕권과 신권의 대립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? 왕권은 신권과 대립하는 순간 이건 왕권이 아니에요. 권위가 서지를 않지 않습니까? 그래서 신하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경을 받으면서 국왕으로서의 권위를 지킬 수 있을 때 그때 왕권이 강화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신하들이 무서워서 말을 듣고 속으로는 정말 적의 왕이라니. 이렇게 돼서는 이게 왕권이 강화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렇죠. 왕으로서의 권한과 국왕인 자기의 권한과 이 두 개를 구별하지 못했던 거예요. 그래서 자기를 우애한 정치를 한 겁니다. 이것이 연산군의 어떤 정치적인 실패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죠. 자막 제공 감사합니다.